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안무 영상이 무려 2억 뷰를 돌파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뮤비가 아닌 안무 영상이 말이죠. 지난 24일 오전 4시 10분쯤에 블랙핑크의 SNS에는 Kill This Love 안무 영상이 2억 뷰를 돌파했다고 게시가 되었는데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는 공개 전부터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안무 커버를 하기도 했었죠. 이어 Kill This Love는 블랙핑크가 현재 발표한 노래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랙핑크는 Kill This Love 무대를 통해 강력한 여전사를 떠올리게 하며 파워풀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춤선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더불어 장총을 쏘는 듯한 동작 등의 중독성 있는 포인트 안무로 걸크러쉬한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는 현재 6억 5,800만 뷰를 돌파하면서 7억 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기록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안무 영상이 2억 뷰? 와 대박이다! 블랙핑크 축하해! 항상 응원할게! 등 아주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곡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두번째 소식으로는 스포티파이에서 블랙핑크가 전 세계 걸그룹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스포티파이는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빌보드와 UK 차트에도 큰 영향력을 주는 파급력 높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스포티파이 채널에서는 블랙핑크가 960만 명의 팔로워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걸그룹 중 가장 많은 팔로워 1위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블랙핑크는 케이팝 걸그룹 중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인 3천만 명을 달성했으며 2018년 1천만 명이 됐을 때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블랙핑크 너무 축하드리고요. 구독자 3천만 명이라니 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